들어갔으면서 하신 말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제게 주어졌던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시작합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내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감사드립니다.